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리뷰를 하다보면 화면 녹화할 일이 정말정말 많은데요 이게 꼭 리뷰어들만 사용한다기보다는 요새 게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녹화본을 저장해주는 경우도 많고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를 위해서 작업하는 화면을 녹화하고 편집해서 올리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편집 관련 튜토리얼이나 색보정에 대한 강좌를 많이 보는 편인데요 캡쳐본 자체의 해상도가 높지 않거나 중간중간 보여지는 색보정 사례의 영상이 캡쳐 스펙이 딸려서 하이라이트는 다 날아가고 블랙이 떡져있는 것을 보면 강좌 자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디스플레이를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용도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많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본인 케이스에 맞게 대입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디스플레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게 되면 카메라 입장에서는 광원을 직접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과 적절한 노출로 함께 닿는 것이 좀 어렵고 또 픽셀이 도드라져서 깨끗하게 찍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시연하는 장면이 마치 맥북 프로의 화면을 그대로 촬영한 듯 하지만 녹화된 화면을 간단한 합성을 통해서 깨끗하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리뷰에 사용하는 화면 녹화 방법과 각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기기 자체 녹화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어차피 세로 화면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체 녹화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최종 아웃포 4K 기준으로 픽셀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폰과 갤럭시 모두 자체 화면 녹화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에요 모바일 기기 외에도 맥이나 윈도우 모두 자체 녹화 기능이 가장 빠르고 손쉽게 화면을 녹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역시나 가장 큰 단점은 화질과 내부 리소스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컨텐츠 중에 벤치마크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걸 자체 화면 녹화를 하게 되면 리소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서 정확한 성능 측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질 제한이 많아서 최종 아웃풋 기준으로 4K를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최근에 가장 고민이었던 건 비전 프로였는데요 비전 프로는 자체 녹화를 하면 FHD로 화질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런 화질을 인서트로 쓰기는 싫어가지고 개발자 스토어에 아웃풋 출력이 가능한 부품을 판매하거든요 그걸 구해서 해볼까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결국 X코드를 이용해 1분씩 끊어가면서 비전 프로 4K 레코딩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기 자체 녹화는 편한 것 한 가지 외에는 결과물 관점에서 모든 것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했던 방법은 외장 레코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닌자5 그리고 닌자5 플러스를 사용 중인데요 원래 이런 외장 레코더의 목적은 카메라 내장 디스플레이로 정확한 컬러와 모니터링 툴을 사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확한 컬러와 노출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후반에서 애플 프로레스 워크플로우로 통일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용도의 녹화 기기로도 꽤 괜찮아요 후반에서 더 사용하기 쉬운 프로레스 코덱의 장점도 있고요 크기도 별로 크지 않고 배터리를 사용하면 휴대하기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닌자5 같은 외장 모니터감 레코더를 사용하면 애초에 목적 자체가 카메라의 보조적인 모니터링과 레코딩이기 때문에 이 작은 디스플레이로 컨텐츠를 최종 소비하기에는 너무 작죠 그래서 게임 화면 녹화처럼 직접 화면을 보면서 플레이를 하는 동시에 녹화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HDMI 아웃포트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연 시간이 있어서 게임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결정적으로 뒤이어 소개할 캡처 카드에 있는 패스스루 기능이 없기 때문에 미러링으로 녹화를 한다고 해도 해상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없는 단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목적대로 카메라 보조 모니터와 레코더로 사용하면서 이게 최종 컨텐츠 소비용 디스플레이 필요는 없는 랩탑이나 카메라 화면 녹화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화면 녹화를 위한 전용 캡처 카드 옵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전용 캡처 카드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이 바로 패스스루 기능인데요 패스스루가 없는 외장 레코더는 패스스루는 앞서 본 닌자5 사례와 같이 우리가 컨텐츠 소비에 사용해야 하는 해상도와 녹화하는 해상도를 따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캡처 카드는 패스스루 기능 덕분에 지연 없이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한 송출을 원하는 해상도로 하면서 동시에 녹화도 원하는 해상도로 따로 설정할 수 있어요 화면 송출과 녹화 해상도를 분리할 수 있게 되면서 활용도가 아주 넓어지게 되는 거죠 이미 다양한 용도로 외장 캡처 카드를 몇 개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이패드 프로와 함께 사용하면서 부쩍 활용 시간이 늘어난 제품입니다 물론 기존 제품들처럼 PC에서도 맥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이패드 프로와 함께 사용하면 같이 휴대하기에도 편하고 별도의 전원도 필요 없기 때문에 캡처 카드의 장점과 외장 레코더의 장점을 어느 정도 둘 다 충족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캡처 카드는 최종 컨텐츠 소비를 위해서 HDMI를 통한 패스스루가 기본이거든요 HDMI 2.1을 사용해서 4K 144프레임 패스스루로 게이밍 모니터에서 원래 하던 그대로 게임을 하면 돼요 게이밍 모니터에서 VRR를 지원한다면 캡처 카드를 통하더라도 역시 VRR를 지원하기 때문에 게임 컨텐츠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더 불리해지거나 불편해지는 점은 없습니다 이때 녹화는 4K 144프레임 SDR 혹은 4K 30프레임 HDR로 가능해요 여기서 구입할 때 한 가지 미리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패스스루 해상도와 녹화 해상도의 조합이 가능한지 봐야 합니다 특히 HDR 컨텐츠는 너무 당연하게도 필요한 대역폭이 늘어나면서 특정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해상도 조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필요한 해상도만 지원을 한다면 사실상 현재 가장 보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휴대성도 좋은 옵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제품을 라이브 방송에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사무실에서는 A10 미니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걸 들고 이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원래 사용하는 스튜디오가 아닌 곳에서는 랩탑에 이 작은 캡처 카드 하나만 들고 나가서 OBS로 라이브를 중계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장 캡처 카드입니다 PCI 슬롯을 이용해서 데스크탑 내부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형태의 캡처 카드인데요 아무래도 PCI 슬롯을 통해 직결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대역폭 측면에서 더 유리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패스스로 최대 해상도는 무려 AK 60프레임까지 가능하고요 이때 녹화는 4K 60프레임 HDR까지 가능합니다 AK까지 쓰지 않더라도 외장 캡처 카드의 엘가토 4KX는 4K 60프레임 HDR로 패스스로를 하면서 녹화까지 4K 60프레임 HDR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4K 프로는 둘 다 HDR을 지원하기 때문에 프리스5로 HDR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동시에 녹화봉까지도 HDR로 푸티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장 캡처 카드는 대역폭을 통한 추가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컨텐츠 소비 해상도와 녹화 해상도의 조합을 어느 제품이 지원하는지 먼저 확인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PC 관련 컨텐츠를 만드는 용도로 듀얼 데스크탑 셋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하얀색 PC가 메인으로 게임 플레이, 스테이블 디퓨전, 벤치마크, 영상 렌더링과 같이 고성능 작업을 도맡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래픽 카드와 CPU를 자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K 프로는 여기 까만색 데스크탑에 설치해 뒀는데요 이 PC는 화면 캡처 용도와 라이브 스트리빙을 위한 송출용 PC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자주 교체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구동을 위해 프로그램도 최소한으로 설치해서 번거로운 세팅 변경을 최대한 줄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녹화된 원본은 바로 NAS로 이동해서 천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장 캡처 카드는 이렇게 데스크탑에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죠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그런 반면에 가장 높은 화질로 컨텐츠 감상을 할 수 있고 가장 높은 스펙으로 녹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물 최우선인 경우에는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언급했지만 화면 녹화를 위해서 필요한 제품은 가장 비싼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필요한 용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게임이라도 본인이 플레이하는 게이밍 모니터가 4K인지 QHD인지 그리고 필요한 녹화본의 해상도와 프레임레이트 여기에 HDR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 제품에 대한 고민보다는 본인의 필요성에 대한 정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개갈적으로 제가 화면을 캡처할 때 사용하는 옵션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필요에 따라서 제품별로 어떻게 세팅하고 설정해서 녹화하는지도 조금 더 디테일한 과정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자, 이제 게임 유튜브 할 준비는 다 마쳤는데 게임할 사람을 찾습니다 아니, 근데 게임을 진짜 너무 못해도 재밌다고 막 주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볼까 싶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